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저희는 과다! 사이팔일토지! 과다 anh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특자수연응상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이버 아이돌 팀이고요. 대상각 메시지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세트카드라고 하시는데 또 감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흑소개만 부탁드립니다. 뭐라 해야 되나? 하나밖에 죄송합니다. 멤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락파링도의 마룡이를 맡고 있는 키키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올해 하다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하고 싶어서 여기 같이 동생들이 다 지내는 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길게 신나는 데 추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앙크리코 단백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요. 앙크리코에서 방송을 게임 활동을 하고 있고 앱포 누룽 아이스크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 소재하는 거라서 일단 앙크리코 되게 많이 많이, 많이 진짜 많이 놀러오는 건 対inos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크리코에서 넷다를 맡고 있는 모바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넷다리 아이스크림 활동을 네, 앙크리코에서 엥수사일을 맡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입니다. 메이드 카페로 일을 하다가 아이돌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카리코의 맘데이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영상과 이 영상이 없는 상태인데 아이돌 스피드가 꼭 희망하게 나오게 되었고 진짜 락스웨이 응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코스웨이 드릴게요. 저희는 마지막 3곡이 남았는데요. 한곡 당국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노래들을 결과에 적어요. 서울 21일! 서울 21일에 공연했고요. 저희 모두 공연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S24 왕더러프에서 공연을 많이 많이 찾아주시네요. 일단 저는 춘전 2년 전반에서는요. 팀마다 이제 춘편할 수 있는 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카리코 팀이라는 팀이고요. 꼭 저희 뽑아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은요. 저희가 정말 팬심을 담아서 준비해봤는데요. 두세계 아이돌의 티딩이라는 곡 저희는 이제 21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미 이렇게 3곡개로 깜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만 하면 좋으니까 다들 집중해서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 다음 곡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안녕!